맞아요. 우리도 이렇게 속이 상하고 안타까운데 이재명 대표의 심정이 어떨지 정말 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.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할까 이런 마음 올라올 것 같아요. 그것과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다음날 일제강제동원 굴욕 합의 규탄 집회에 참석을 하셨다고 해요. 꼭 나와달라고 호소도 하시고요.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주춤하지 않는 모습이 최근 행보에서 더욱 좀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. 이재명 대표는 왜 꺾이지 않을까. 그리고 이렇게 최근 윤석열과의 싸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들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. 이재명 대표가 꺾이는 것이 그야말로 검찰폭력집단 가해자들이 가장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. 그걸 목적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독립운동한 사람 주변에를 다 토벌하는 것은 독립운동가들을 사실 못하게 독립운동 못하게 막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.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여기 접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건 그야말로 그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행위죠.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겠죠. 드디어 성공했다 이렇게. 그럼 앞으로 더 써먹겠죠. 그렇죠. 그리고 역으로 얘기하면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. 그분들이 왜 돌아가셨어야 하는가. 그것을 그 죽음을 헛되지 않게 만들려면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싸워서 세상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. 그걸 못하고선 그만둔다면 그분들의 죽음은 그야말로 아무 힘이 없는 죽음이 되지 않습니까.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당연히 꺾이지 않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탄압을 받아서 꺾여서 인생을 포기할 정도의 심리를 가진 분들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. 지금은 그야말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이재명 대표를 몰아붙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현 정권이 그야말로 정치 인생을 접고 감옥 가서 살 거냐 아니면 진짜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 상황을 돌파할 거냐 하는 선택의 기로로 이재명 대표를 현 정권이 몰아붙이고 있는 거 아니냐.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선택지는 없다고 봅니다. 싸우는 수밖에.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정말 대단한 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 진짜 많이 할 것 같은데. 중간중간 그런 생각을 간혹 하긴 하겠죠. 많이는 안 하실 것 같다. 하지만 또 내면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싸우시겠죠. 저도 최근의 행보가 되게 의미 있는데 발언이나 행동, 실천적인 행동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.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부결된 이후에 당이 더 엉망이 됐잖아요.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사퇴해라 이렇게 외치는 그룹들이 조직적으로 생겨나고 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함께 싸우는 것을 지금 선택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광장으로 지금 외부로 저희가 꾸준히 선생님도 꾸준히 얘기했던 촛불이랑 같이 만나서 더 강력하게 결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재명도 그런 행보를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다행이고 그게 이재명 대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원래 그렇게 정치를 해왔던 분이에요. 어려울 때 당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항상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국민들의 힘에 의거해서 정치를 해오신 분이거든요. 자기 스타일의 정치를 지금이야말로 해야 될 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. 국민과 함께 가겠다. 여기 파이팅님도 쓰셨지만 이재명 대표 자신도 버텨내는 힘이 있지만 지지자들과 함께 가기 때문에 잘 이겨내고 낼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. 이렇게 촛불 나가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어머님들이 나 이재명 대표가 너무 불쌍해 진짜 어떻게 마음이 너무 아파 이런 얘기 하시는데 진짜 나도 저도 마음이 막 그래요. 이재명 대표 보면 얼굴이 막 입은 돌아가신 다음 날 얼굴 퉁퉁 부어서 나와서 입장을 발표하는데 정말 어떤 심정일까봐 그렇게 안으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힘을 꼭 내셨으면 좋겠고 국민들과 함께 꿋꿋하게 공익을 위해서 걸어가시면 이 억울한 죽음들도 다 해병되고 명예도 다 복권될 수 있다. 그런 묻음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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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